자 후립시다 와 뛰어오는거 봐 또 미쳤어 아 이게 못사 자동차 미쳤구요 안종이구요 와 이거 뭐야 어 불이 왔어 미안해 오케이 오오 스나맞았어 스나맞았다고요 네 스나가 어딨어요 근처에 저기 떨어졌어요 전방 전방 아 그러네 망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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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이거 개 와 개쎄 그렇지 그러고 계시고 네 어디서 양아치 짓을 하고 있어 이 자식이 정의구현샷 됐어 정의구현샷 자 이성지점 갑시다 응 갑시다 여긴데 여기 꼭대기를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스턴진 잠시만요 네 같이 제가 힐 해드릴게요 갑시다 여기 올라가는 길이 아까 어디였더라 여기 일로 바로 못 올라가나 그 거기를 찾고 있어요 아 여긴가 여기도 있는데 여기야 여기 아 여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글로 갈게요 네 거기는 밖으로 올라가는 길인가요 음 뭐라야되지 여기는 내부로 들어가는 길이 있더라고 아 여긴 다이렉트로 옥상으로 가는 길 아 그럼 그거네 네 자 오르세요 근데 이 마스크는 방사능 때문에 있는거구나 어 바이러스 때문에 있겠죠 근데 방사능 신호도 있지않나 아닌가 네 뭐 오염지역하면서 만약에 방사능 있는데 마스크만 이렇게 쓰면은 거의 2 빼고 다 썩는다 응 빵이야 갑자기 군대에서 방사능 저기 기억난다 방사능 했을 때 옷 입잖아 아 화생박 옷 화생박 옷 진짜 극혐인게 끈으로 줘야 끈으로 하아 하아 우리나라 이제 진짜 방사능이 너무 취약해 북한이 방사능 딱 쓰면은 우리는 지진 않을 것 같은데 물량이 좀 많이 줄을 수 밖에 없어 우린 우린 끈으로 방사능을 줄인 방사능을 막는 그런 음 에휴 그런 군대 군대 작은 뭐라고 할 때 군대 장비가 장비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치 여기 레벨 6이여가지고 레벨 6 완전히 어 중앙이야 이거 센터 센터 아 왔어? 바로 떴어요 빨리빨리 죽이는게 나아 오케오케 바로바로 죽여버리자구 일단 하낫다 막 달려오지 않네 이제 걸려고 할 때 달려오는 것 같고 어 그리고 지상에서 헬기 소환하는 데가 좀 덜한 것 같애 아니 더 많이 오는 것 같애 여..여기는 별로 안와 오케이 됐어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 그거 좀 멋있는 것 같애 여기서 헬기 부르면 밖에서도 불러지더라 아 그거 아까 봤어요 다크존 밖에서 헬기 막 들어가는게 보여 네 멋있더라고 그렇게까지 해 놓을 줄 몰랐는데 근데 또 적이 없는데 탄이 없는데 아 그럼 세이프하우스 갑시다 고급 한번 받아야겠는데 어쩔 수가 없는데 템 옮긴거 오졌다 아 오케 간나? 자 디비전 영상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 조마무 많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다 편집해서 올리구요 비디오 게임이 이제 3600개 정도 될거에요 합치면은 뭐 히트맨도 최신으로 다 방송했고 히트맨은 거의 아프리카에서 방송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발매 당일날 제가 오른쪽으로 빼세요 아마 저 혼자 했을거구요 제 안임이 검색에는 그랬고 아마 유튜브에도 제가 가장 빨리 올렸으니까 히트맨 에피소드도 신작으로 나왔던거 엊그제 나왔던거 봐주시구요 잡을까? 들켰네요 어 이건 어우 야 이건 야 이건 이건 처리해야돼 이건 처리해야돼 어? 어어 불 불붙어 이스턴지님 도망가! 네 어, 숭알이 없다 엇 엇 설키 distraction 어느 더 에어어 ا엑 잉크서킬 썼어요 오케이 어어요 여기서 돈다 어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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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턴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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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누웠어 아! 템! 템은 보내놨잖아 아! 아! 총알이 없어서 템은 보내놨잖아 그러니까 이게 템이 아니라 총알이 없어서 일단 빨리빨리 아! 바로바로바로바로갑시다 일단 총알 먹고 바로바로 어! 그래그래 보내서 정말 다행이고 아! 결국 오늘 죽긴 죽었네 완벽한 생존기 될 수 있었는데 아니 보스도 몇만원씩 다 죽이고 쟤네들한테도 없냐 너무 가까웠어 일단 우리 죽었던데가 거의 킬방원이었어 킬방원 거의 기습샷 제가 죽은 아이템은 제가 먹겠습니다 나는 뭐 아이템도 없었는데 이거 떨어뜨리면은 돈도 떨어뜨려잖아요 다크종포인이랑 열세 일단 그럼 다시 왜 이럴 수 있고 어! 먹은거 같애 그러면 이제 안전 캠프 갈 필요 없어 네 근데 얘네 앞에 계속 돌아다녀가지고 응당 리벤지 해야되지 않은거 아닌가 바로 또 응징하자고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하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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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한게 있는데 그래 당한게 있는데 그렇지 이거 밖에 없어? 다 죽었나? 저기로 갔나보네 저기있네 저기있어 저거 싸운다 저 뒤에 싸우고있어 이래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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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왼쪽이요 오 깜짝이야 털에 털에 완전 공격적으로 뭔가 막 쏴 샷건이에요 조심하세요 앞에 오 오 또 넣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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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왜 너무 쎄 여기 뭐하는 데지? 어 데미지 52만 떴어 아 우리 클럽 BJ들 당연히 언급해도 되지 우리 클럽 BJ들은 다 저기 동네에 그 어 동네 아재들 동네 아재들이에요 응 동네 아 미친 와 스나다 어 누웠어요? 오케이 네네네네네 아싸 여기 있구나 내가 그냥 쉬라고 나이 30세는 얘기하지 마세요 예 저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가 막 30세 진입한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올해도 이제 곧 있으면 4월이거든요 벌써 이제 새해가 온 거 같았는데 벌써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여름 돼가는 거고 그럼 이제 곧 있으면 겨울되면 이제 또 한살 먹는 거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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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놓으셨어 아 무슨 내가 전기 같은 거 맞았어 참 진짜 지역이 엄폐하기도 애매하다 이건 뭐야 처음 방송 봤을 때 방송이 보셨을 때 21살이 있었다고? 그럼 저랑 비슷하게 익으신 거예요 아 이 미친 아 그게 너무 위험한데 아냐 아냐 살리지 마세요 살리지 마세요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돼 그런 거 없어 우리한테 그런 거 없어 아 진짜 감동이야 나 진짜 아 어 나 진짜 나 감동이야 근데 얘네들 무슨 다단계인가? 아 극혐이네 진짜 한 번에만 나와서 싸우질 않아 우리 세이프하우스 갔다옵시다 이거 진짜 뭐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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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스터드니 이스터드니 빼다 죽었어 잠깐만 잠깐만 바로 살리지마 바로 살리지마 쓰나맞아 바로 살리지마 용납할 수 없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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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냥 버립시다 딱바닥 기는 걸 볼 수 없어요 오케이 바로 바로 세이프하우스 세이프하우스 왼쪽 아 내일 첫 dlc 푼데요? 글쎄요 이게 제 계정이 아니라 카르미네아님 거를 이제 공유 받아서 하는 거여서 전투중이래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다보니 카르미네아님이 추가 dlc를 구매하셨으면 있을 거고요 없을 거면 저도 못하는 거고요 아 랭크에요 뭐가 또 아 추가 dlc가 무료래요? 아 그럼 무조건 하죠 웬일이야 근데 유비소프트 건 좀 dlc를 믿기 좀 힘들어 파릴레이드 한다는 소리는 있었어요 유비소프트 거는 좀 dlc 믿기 좀 힘든 것도 좀 있지 대표적인 예로 파크라이 프라이머 메머드 플레인 진짜 심노잼이었어 이제 마지막 후려칭이 갑시다 진짜로 네 진짜 갑시다 여기 갑시다 오른쪽에 빌딩 있는데 그냥 네 제발 더이상 나타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아 카더라 통신입니까? 나오면 좋은 거고 안 나오면 뭐 많은 거고 소프트 OK 잠깐만 저기 왼쪽이 깽단부터 처리해야 겠는데 엄폐하시고 네 하나 둘 셋 고! 와 달려오는 거 봐 이게 터렛은 참 안 좋은 게 헤드가 없어 데미지가 세게 들어가질 않아 뭐가 이렇다? 어 보라색 덥네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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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피는 거 같아 아 또 저기 가 엄폐하세 엄폐하세 네네 이스터진이 뒤에 이스터진이 뒤에 저거 뒤에도 있어요 그냥 일로 빠지세요 제가 할게 오케이 오케이 왜 우리는 들어가려고 하면 영화가 되는거지? 그니까 아아 아 와 안에도 물량 개 많은데 이게 뭐야 이것도 오케이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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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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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 어 한마리 한마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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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보스 보스 오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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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머리가 안맞아 오늘의 최종 목표 오케이 이렇게만 가면 되겠는데 뒤로 뒤로 계속 가기하고 뒤로 계속 가기 네 뒤로 계속 가기하면서 뒤로 못 가기하네 와 머리 좋은데 이거 빵빵 빵빵 터트려줍니다 이건 이건 퇴야돼 이건 퇴야돼 네 보스는 참 잘 빠졌다 근데 네 어떡해 이것만 빠졌네요 응 어? 벌써 탄을 났었어 어이 너무 아파요 마모님 불탈거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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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자길 잡았나요 잡았습니다 어 어 개 건총나왔어 아 아 권총 데미지가 만 짜리가 나왔어요 이렇게 좋은거 나올거면 차라리 일반총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어 지금 아 안될려면 안됩니다 와 야 권총 추가 능력이 뭔지 알아 나 생명력 30% 미만인 적에게는 100%의 추가데미지를 준대 아 근데 매그넘은 별로에요 아니 그니까 이게 매그넘한테 붙으면 안되잖아 이렇게 좋은게 아 그건 권총 다 붙어있어요 아 원래 그래요? 네 원래 다 붙어있어요 그거는 일단 총알을 총알을 좀 넣고 헬기 띄워주실겁니까? 아 이스터진이 네? 안에 칩니다 이거 이대로는 못갑니다 아 이거 일반총으로 그냥 칩시다 네? 갈수있어 다 부숴버리겠어 오지게 많네 물량 와아 오 덩치있네? 오 덩치있네? 근데 다른총으로 맡기면 물량 어 뭐야 뭐야 어? 어? 어떤 kro yet 몇 원은 kör 다 доллар 링크스킬 1에서 좋아요 apan 아 안 되겠다 일반충으로 가야겠다 아니 권총 추건 나면 얘가 아까 그 보스 같애? 무슨 짝짐 짝짐 템도 안나오고 이스터지님 다른 총으로 바꾸면 총알 더 넣나? 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총알이 없어서 아 조금 넣네 13발 생겼네 안에.. 안에 칩시다 얘 한방 한방이 쎄 데미지가 이게 68만 나와 와.. 68만? 어 데미지 68만 나왔어 뭐야 이건 또 뭐야 어디 있었어? 아.. 나도.. 아.. 나 있어지려 더 못하지 와.. 이건 안됐는데 아.. 저.. 야 진짜 저 화방 저게 어디있어요? 빨리 나오는걸 모르겠어 오.. 이래서 버스가 중요합니다 바로 갑시다 이거 안되겠습니다 네 보금 먹고 보금 먹고 총알 있으세요? 없죠 네 나가나가나가나가 바로나가 바로나가 네 아니 내 아이템 내가 먹어야 돼 양심껏 각자껏만 먹읍시다 당연히 나죠 떨어진 아이템 떨어진 아이템 저기 있구나 정말 다행이다 오케이 제건 제가 먹었습니다 아 엘리트 있었네 한 명 됐다 데미지를 보여주마 스나를 스나의 데미지를 보여주마 어우 야 이건 뭐 오케이 한 마리 다운 와 데미지 잘 나오네 이게 스나가 연사가 아니라 쏘기 힘든데 한 방만 머리 맞추면 데미지 많이 나네 좋네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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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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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1층 네네들은 한 번에 안 나오고 동료가 죽는데 뭐하냐 어어어 어 이스턴트니 으아 그렇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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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연상 아니여가지고 너무 느려 일단 올라갈까요 갑시다 뭔가 템 상자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노란 템 나왔으면 좋겠다 아 아까 우리 먹었던 데네요 아 그래서 템이 남아있구나 네 또 다시 안 열리려나 네 여기하면 거의 안 보여 아 터렛 진짜 어어어 아 미안해 내가 내가 실수로 내가 실수로 폭탄을 얹었다 아 아 이게 설치를 한다는게 실수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터를 또 만들어제 아 하핳 와아 뭐야 스나는 무조건 연사다 이거 진짜 안좋다 이거 안 보여서 맞추기도 힘들어 밖에 있나본데 이제 여기 다 잡았나본데 예 저기 한 마리 있네 벌쓴 어 잠깐만 이스터진이 많이 오구나 아 여기 뚫리지 어디가 어디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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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요긴 끝난거 같습니다 오케이 이제 보냅시다 네 보내고 마무리합시다 자아 아까 그 이승지점 갈까요 그럽시다 네 어 상당히 먼데 180미터 오케이 오케이 어휴 자아 흠흠흠흠 여러분 12시 넘었는데 추천 한 번씩 누릅시다 80명 넘게 어 방송 지금 인원 있는데 추천 한 번씩 누릅시다 아 나도 놀라야되지 에이 아니에요 게임하는 사람까지 누르긴 힘들어 하핰흐흠흠흠흠 알아서 이제 시청자 분들이 다 챙겨주실 거야 어우흠 우리 조만문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추천은 잘 눌러 내가 추천 얘기 그래서 많이 안하는데 흫 흫 으응 오케이 안녕 그렇지 아 슬라이딩 이거 왠지 우리 둘 다 죽을 수도 있겠네 어 어 어 어 누웠어요? 설마 설마 어 놀래라 어 하나 더 있어 어 나 왠지 이런 놈한테 누울 것 같아 왜 그러지 나 왠지 내가 이렇게 누웠던 꿈을 꾼 것 같아 이스터즈니 설마 안돼 예지몽인가? 어 나 왜 이러지 난 예지몽인가? 이것이 말로 만들던? 왠지 잡몹한테 딱 무릎을 꿇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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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둘이에요 갑자기 뭔가 머릿속이 데자뷰처럼 딱 지나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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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던 적이 있었나? 이랬던 꿈을 꿨던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아냐 아냐 아 용납할수 없습니다 어 더있네 아 봤어요 일단은 엄폐부터 확실하게 하고 헤헤 갑자기 프레임조합이 좀 있네 없던 프레임조합이 갑자기 왜 생기지 오 여기도 보라색 캠이 나왔는데? 어 그래요? 야야? 난 왜 안나오지? 아케이드 퀄리티 좋다 옷 자 이 캐릭터 보고 있는데 나름 뭐 어 옷 질감 잘했네 괜찮게 만들기 잘.. 괜찮게 만들었어 지금 내가 갖고 있는게 하나 더 갖고 갈 수 있구나 왔다 그냥 갈자 갑시다 어섭게 먹은 장비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스터즈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전문소로 나가죠 이제 나갑시다 따라오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가는 길에도 방침하지 맙시다 네 달았지? 오케이 이번에 가져간 것들 중에서는 사실 쓸만한 건 없었어요 다 분해를 해서 재료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합하겠습니다 아 안전하게 가야겠네요 음 아 안전하게 가야겠네요 아 아 무사 탈출했다 아 무사해 왔다 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아 다크존 6 진짜 어 아 재밌었습니다 이스터즈님 네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한번 땡깁시다 네 내일 한번 내일 한번 땡깁시다 내일은 좀 일찍 키던지 해서 내일 한번 진짜 2시에 땡길까? 3, 4시나 저는 상관없어요 만약에 제가 편집하고 뭐 금방금방 자게 되면은 금방금방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스터즈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어 시청해주셔서 아니 같이 게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스카이프 끌게요 네 네 자 유튜브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방송에서는 추천을 어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우측 하단에 있는 따봉 표시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